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강구현 잘생겼다 친척이신거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자 매니저님 오늘 매니저님의 얼굴은 또 활짝 피셨지만 중국 주가는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빠졌나요 저는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두 개의 지수가 올라서 오늘 조금 기대하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중국에 비해서는 괜찮았고요 상해종합증시는 1% 하락한 3491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심천은 0.77% 하락한 2406포인트 항생지수는 1.4% 하락한 2487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500포인트 밑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13거래를 연속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던 하루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때 영국 BOE 회의랑 FMC 그리고 국가 채권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시장 특이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4600개 정도가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0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 특이했던 건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업종들까지 전반적인 차익시험세가 나왔었다 반면에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던 소비 혹은 바이오 업종들이 좀 저가미수 혹은 바텀피싱으로 소폭의 상승을 이뤄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화우코벌트가 약 5.5% 천재리튬이 3.5% 강세를 보였고요 오량액과 항서제약이 각각 1.7% 강세를 보였다입니다 반면에 중국 핵전이 7% 그리고 중국 석탄 에너지가 5.4% 마이너스를 보였고 그동안의 풍력 부분에서 대장주로 있었던 금풍과기가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이 각각 약 3.4% 그리고 텐센트가 2.8%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홍콩 증시가 더 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잘 나가던 주식이 또 오늘은 또 빠지고 참 중국 증시 요즘 진짜 혼조생 것 같습니다 이머징 증시 솔직히 말하면 한국, 미국 너나 할 거 없이 한국, 중국 너나 할 거 없이 미국 제외하고는 확실히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그중에 대장격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달러 자체도 약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전 세계 화폐가 달러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달러 약세가 나오고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불폐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 혹은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힘든 장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딱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아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살펴봤고요 중요한 뉴스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거 뭐가 있었을까요? 중국 쪽 뉴스는 엄청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헝다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채권들이 오늘 특히나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기업들의 디벨로퍼들의 채권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채까지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BOE 회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특이한 거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에 좀 미세먼지 많이 다시금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진 걸 느끼셨을 텐데 중국이 석탄을 다시금 떼고 있습니다 어쩐지 베이징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좀 서해안 쪽에 갑자기 중국의 미세먼지가 많이 늘었어요 이쪽 지역들이 대부분 원자력도 있지만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미세먼지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금 석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력 공급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게 단순하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시금 석탄에 대해서 줄이는 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일 메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영국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주된 내용은 석탄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자 특히나 석탄 발전소를 좀 줄이자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헝가리 그리고 영국을 포함해서 약 46개 국가가 좀 참여를 했는데 그 국가들은 선진국은 2030년까지 2030년대 중반까지 석탄 에너지 발전소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폐쇄를 하겠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2040년대까지 석탄 발전소를 좀 없애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협약에 있는 주된 국가들 중에서 46개 국가만 좀 협의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석탄을 가장 많이 떼고 있는 국가 중국과 인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같이 빠져서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미국도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석탄 에너지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미국도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좀 빛 좋은 개살구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석탄 에너지는 탄소 제로를 우리가 2060년까지 전 세계 161개 국가가 협약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도 하고 있고 수소도 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발전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탄소를 뿜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석탄 그다음이 지금은 이제 원유입니다 그런데 이 석탄 발전소를 줄이자라는 협약에 있어서 제일 메인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빠졌다 그리고 대장격인 미국도 같이 빠져서 좀 그렇게 파괴력 있는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은 약간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본인이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했던 국가인데 뭐 그 별다른 이런 거 항상 빠지고 나면 미국이 뭐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가끔 있고 그런데 뭐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거기서 빠져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약속을 이행한다고 확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좀 답변을 줬습니다 뭐죠? 미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G20 국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메인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원자력, 두 번째가 수소와 풍력 그리고 태양광인데 그거 이외에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게 탄소 포집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연 저감 장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G20 국가에서는 이 매연 저감 장치, 이 탄소 포집 장치를 모든 화력발전소에 내년 말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 화력발전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을 했고요 화력발전소 자체를 203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은 줄이겠어요? 라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게 주된 합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참 메시지는 좋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빠진 것에 대한 면피 쪽인 것 같아서 마음은 좀 허전하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쟁이로서 느껴야 될 거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석탄 중국의 활성탄 가격도 한 한 달 전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주된 에너지로 쓰였던 NCA 배터리를 LFP로 바꾼다고 하면서 니켈, 코발트 이런 원자재 업종들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좀 우리가 특히나 시클리컬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봐왔던 BDI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때 10월 초에는 5,7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3,400포인트까지 빠져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9%가 빠졌고요 다시 말해서는 그동안의 원자재 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게 단순하게 수요 공급 쇼티지의 문제도 있지만 공급을 못하고 수요는 많은 문제도 있지만 투기적인 요인이 많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국이 규제에 들어가고 재고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원자재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그 버블을 터뜨리는 트리거가 됐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이런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이 원자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을 좀 정상화시키는 데 한 1조를 했다이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다시금 석탄 에너지를 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인플레 등 다른 우려를 풀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더니 어쩐지 하늘은 뿌옇고 오늘 그 이유를 명쾌하게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죠 미국 증시는 그래도 분위기 좋았죠 네 나스닥과 S&P500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시기였고요 안타깝게도 다우지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아무래도 금융 주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일 금융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안타깝게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1% 하락한 36,124포인트로 마무리했고 나스닥은 0.8% 상승한 15,940포인트 S&P500은 0.4% 상승한 4,680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FOMC가 전전일 끝나고 나서 전일 시장 어느 정도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장에서 가장 특이점을 보였던 거는 어제 BOE 영국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했거든요 모두가 영국 BOE의 눈치를 봤었고 이번에는 금리 이상을 당연히 할 거야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굉장히 도비시하게 나오고 금리 이상도 안 하면서 국채 시장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 덕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 1.7을 터치했다가 지금 1.52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금융주들이 지속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특히나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됐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영상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하고 은이 각각 1% 중반과 2% 중반 정도 상승을 했고 유가는 하락을 했고 BDI는 폭락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기술주들 테크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들도 좋았다 안 좋았던 것은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금융, 헬스케어 그리고 원자재 혹은 소재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이에 시장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금리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것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안정적인 미국 증시 산승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금융, 리츠, 헬스, 에너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강세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3분기에 가장 메인 화두 혹은 2분기, 3분기의 메인 화두가 빅테크 너만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시클리컬 업종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어라고 시장에 좀 포효를 했던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 혹은 부동산 실물 자산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은 더더욱 양극화되는 모습이 다시금 나타났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에 또 다른 호재가 있으면 아마 우리 3% 애청자분들 지금 훌훌 날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슬쩍 들어봤더니 어제 메타버스의 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의 날이라기보다는 메타버스의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 체인 업종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전일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퀄컴도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250불 정도 위에서 놀았었는데 전일 12%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웰스파고라는 하우스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페이스북이 언급한 메타버스 세상이 향후 5년간 실제로 일어난다면 엔비디아의 GPU 시장이 추가적으로 약 100억불 정도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향후 5년간 100조 원 정도의 GPU 수요가 더 늘어날 거야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40%에 있던 걸 320불까지 올렸고요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12% 상승을 합니다 또 퀄컴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보고서가 나왔던 거고 퀄컴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소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서 서프라이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건데요 단순하게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이 퀄컴과 실적 발표를 했던 중국에 있는 기업은 오히려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퀄컴도 12% 올랐던 거는 4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있었던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매출이나 어닝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기대만 해왔던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 등에서 쓰일만한 신성장 동력이 되는 또 하나의 반도체 부분에서 가이던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올려서 전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못할 거야라는 전망은 나왔지만 실제로 페이스북이 만들어가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혹은 구글이나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나 어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제시를 해 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반도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퀄컴과 엔비디아가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개별적인 종목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메타라는 ETF도 일주일 동안 약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퀄컴은 각각 한 20%와 17% 정도 상승을 했다 좀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니티의 경우에는 한 2% 정도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텐센트의 자회사죠 에픽게임즈인데 텐센트도 약 2% 때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반면에 페이스북은 약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다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석이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딱 보니까 인프라 기반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관장하는 기업들은 다 상승했는데 소소하게 그 안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만 딱 하락한 것 같아서 향후 그려지는 메타버스의 형태는 이들 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구상하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최근에 메타버스 테마가 끼어서 상승을 하는 것들 대한민국에서도 엔터주들이 제일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 엔터주에서는 SM이라든지 그리고 컴투스 게임비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요 위메이드가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전역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그 기타 국가에서는 컨텐츠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영국의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또 하나 나왔네요 어제 BOE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올릴 거라고 모두가 베팅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연준만 좀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연준의 행보에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게 이 BOE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영국에서 금리를 올리냐가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0.1%로 그대로 동결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거는 금리 인상을 말하겠다고 3명의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명의 의원들만 조금 동의를 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단순하게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고용 그리고 경기의 성장인데 지금 BOE에서도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전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1%인데 인플레이션이 두려워서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다 지금 인플레는 내년에는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가 생각보다 강하지만 2년 혹은 3년 후에 인플레는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시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률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가 됐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고용률이 급격하게 꺾인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는 0.1%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고용률이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현재 상황에서 고용률이 더 급격히 안 좋아졌을 때 우리 BOE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맥센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에서 가장 매파적인 BOE가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변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연준도 실제로는 고용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해 그리고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는 고용률을 볼 거야 그리고 장기 인플레를 볼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더욱 비둘기파적으로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BOE를 좀 변덕쟁이 남자친구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이것 때문에 영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코로나 터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영국채 10년물 금리는 2016년 브렉시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에서도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머징 그리고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 혹은 금리 인하가 나왔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기도 쉽지 않은데 역시나 그냥 채권 시장이 급락하면서 딱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영국도 향후 만약에 지금 말했던 고용이라는 변수가 정상화되면 바로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고 모두 생각을 했지만 안 올린 거잖습니까?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1월에 영국이 한 차례 한 0.1% 기준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 0.25% 정도 금리를 올린다 두 번 정도 다시금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한 차례 7월 혹은 9월 정도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0.1% 정도로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0.25% 정도 올린다 그래서 완전히 매파적이었던 게 지금 이번 BOE 발언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내년에는 두 차례의 기준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채권 트레이더들은 배팅을 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의 문구는 바꿨지만 타임 스케줄은 큰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날이라는 걸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모처럼 BOE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선도적으로 올릴 것 같은 곳에서 엉뚱한 발언 나온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오늘은 댁에 가서 쉬시나요? 뭐 하시나요? 일단 지금 미국장 최근에 매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랩 계좌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점에서 고객분들한테는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 항상 녹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녹취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점에 출근해서 매매를 하는데 랩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일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태블릿 PC로 주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랩 운영하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미국 주식 매매 좀 하다가 잠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바쁘십니다 진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관리 잘하세요? 원래 잠 못 자면 피부부터 트는 게 통상적인데 대단하십니다 여기 조명이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조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거 저는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매 마저 잘하시고 푹 쉬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